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가 자고만 일어나면 얼굴이 막 바뀌어 남자로 일어났다, 여자로 일어났다 할아버지로 일어났다가 막 할머니로 일어나고 막 그런다니까 어제는 손바닥이 얼굴보다 컸는데 오늘은 얼굴이 반이나 크네 나는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한다 이 의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저, 잠깐만요 오늘 엄청 연습하고 왔거든요 그쪽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왜 꼭 오늘이에요? 오늘 만났던 여자를 내일도, 다음 주도, 다음 달도 만날 수 있다는 건 내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오늘 좀 불편한 여생이었지? 근데 어떤 모습일 때가 제일 싫어? 이수야 반말 하지 말아줄래? 계속 오늘 같으면 좋겠다 너도 지금 모습 그대로 나도 지금 이대로 이수야 우리 결혼할까?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망치기도 한다 하루가 너무 짧아 긴 건가 남건 optim решил sinners 일하오 힘들다 마음은 그냥 또 날